안녕하세요 등짝피규어의 라파리입니다. 오늘 소개할 것은 이 만화 간츠의 등장인물이죠. 간츠 5의 레이카입니다. 간츠에서 레이카는 주인공인 크로노케이가 침 흘리면서 잡지에서 보던 연예인이죠. 근데 주인공 크로노케이를 좋아하게 되고 결국 마지막엔 케이를 구하러 이건 그 간츠 만화를 3D로 만든 간츠 5의 레이카입니다. 유니온 크리에이티브사에서 검을 든 버전도 나왔었습니다만 제가 오늘 보여드리는 것은 샷건 버전입니다. 전신에 수트를 입고 긴머리 휘날리며 샷건을 뒤로 든 포즈가 아주 좋습니다. 얼굴은 간츠 5의 레이카보다 약간 더 고양이상으로 리파인된 느낌이고요. 만화 설정상 전신에 붙는 수트이기 때문에 몸매가 심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수트는 기본적으로 반광 도색이 되어 있는데 겉에 한겹 더 있는 부분은 유광 도색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근데 저 은색과 파란색 부분은 저기가 터지면 흑가닥 된 겁니다. 저 유니온 크리에이티브라는 곳이 찾아보니 이 소년 피규어들을 굉장히 육감적으로 표현해서 많이 내놓는 것 같은데 이 레이카 또한 그런 느낌이 정말 강합니다. 만화나 영화에서의 레이카와는 또 다른 정말 예쁘다라고 말할 수 있는 레이카이고요. 잘 보면 입술의 표현이 정말 이쁩니다. 수트와 몸매의 표현 보이시나요? 수트에는 그라데이션 표현도 되어 있어서 마치 스타킹 같은 느낌도 들고 푸치의 표현도 제대로고 휘날리는 머리칼 표현도 좋고 샷건의 디테일도 아주 좋습니다. 휘몽타임 한번 가시죠? 딱히도 할 말이 없거든요. 오늘은 간치호의 레이카 샷건 버전이었습니다. 총평은 정말 예쁘다. 지금까지 능짝피규어의 라파리였습니다. 다음에 뵈어요. 안녕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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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